콘서트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했던 광주 콘서트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열정 중으로 우리 가인씨즈 바람해 주면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박수 치시고 함께 노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공연이 안전하게 관람 되실 수 있게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전달 사항을 전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절대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목이 좀 마르시더라도 맛있는 음식은 오늘 공연 끝나고 드시면 되니까요 중간에 음식을 치시게 안 되신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본인 좌석 외에는 다른 좌석 이용하시면 안 되니까 꼭 본인 좌석 끝까지 이용해 주시고 중간에 화장실 가시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콘서트 시작해도 될까요 여러분? 박수 씨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통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송관 씨의 단독 콘서트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수 환호성으로 시작합니다 박수 씨 박수 씨 박수 씨